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고 되게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런 만화 그리는 동아리 같은 거를 조직을 해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그런 예술고등학교, 미술고등학교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계통으로 나갔을 때 이것이 정말 스테이블한 인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설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공부가 정규권이었기 때문에 공부로 하면 되게 많은 옵션을 가질 수가 있는데 굳이 힘든 길로 생각이 되는 그런 만화가의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열변을 토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연구는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화가도 정말 자신을 불사라 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런 길인데 연구 또한 그런 길이어서 지금 돌이켜 왔을 때 지금 웹툰 작가 소위 말해서 기한 84라든가 그러신 분들이 이제 제가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갔으면 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되게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중에 결과가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고민을 하시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자신이 가장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가장 남지 않는 길이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급한 커브를 굉장히 예술계통 생각하다가 굉장히 다이나믹 갑자기 또 과학고등학교를 시험했는데 그게 또 돼서 어떻게 하다가 또 과학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에서도 저는 좀 고민이 많았던 게 다른 친구들은 뭐 경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좀 그런 쪽을 하겠다라고 되게 좀 결심을 선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에 관심이 많다 가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아 뭘 하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뭘 하지? 뭐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이스트를 이제 저기 졸업을 하고 갈 수가 있었는데 저기 졸업에 하고 나서 산업 디자인 학과를 원래는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이제 부모님께서 다시 한 번 이게 좀 뭔가 좀 되게 전문직이라던 그런 쪽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되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관심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이걸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신감은 좀 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 학과를 원래 가려고 했었다가 그걸 포기하고 이제 수능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수능을 보면서도 되게 뭔가 수능을 보면서 모든 학과를 전공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전공에서 어떻게 어떤 삶의 어떤 식의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 때 다들 어떻게 고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그냥 머리를 박고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만 해서 수능이 나왔을 때 수능 점수가 나왔을 때 죄송해요. 제가 잠깐 다 듣게요. 수능 점수가 나왔을 때 거기에 점수를 점수에 맞춰서 이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나오죠. 리스트가 너무 그거 점수 이상으로 쓰면 대학교를 못 가게 될 것이고 그 이하로 쓰면 장학금을 받으면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수에 맞춰서 약대를 봤는데 약대라는 것이 제가 다시 한 번 약사가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낸 것처럼 어떤 그 스텝 무슨 스텝 어떤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내가 원하는 건 뭐고 나는 어디로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대는 되게 특이한 거는 이제 생명과 화학 그리고 또 되게 전문직으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되게 다루고 있는 분야가 되게 브로드하기 때문에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약대를 하시는 분들 약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진로를 털어서 아예 비즈니스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졸업생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을 많이 했죠. 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왜냐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무한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호기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란 무엇일까. 이게 생명 쪽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부 전공일 때는 이제 학부 연구생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미 접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가 어떤 것이고 내가 실제적으로 실험도 해보고 근데 이제 저는 약대가 커리큘럼이 워낙에 좀 이제 그런 빡빡하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지금은 많이 이렇게 셋업이 됐지만 학부 연구생 그런 과정이 별로 없었어서 제가 다닐 때는 이미 뭐 몇십 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란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호기심을 어떻게 보면 충족하기 위해서 석사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석사를 진학했을 때 이제 제가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 이게 내 길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유레카 모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백그라운드가 제가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연구라는 과정을 들어가서 보아하니 제 손으로 가설을 세우고 제가 그걸 직접 실험을 함으로써 그거를 그것이 내가 어떤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단순히 책을 읽는 과정이랑 굉장히 달랐고 제가 저는 스스로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내가 갈 길은 이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모멘트가 있었고 석사를 졸업했을 때 석사가 이제 마스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석사를 졸업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가 잘 해왔고 그리고 또 그동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디그리처럼 마스터니까 이제 나는 이제 어떤 분야에선 마스터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100이라면 100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만약에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100밖에 모르는구나가 되겠지만 내가 그 이상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라면 저는 굉장히 마스터 졸업했을 때 제가 되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석사 때 뭐 이런 논문도 냈고 굉장히 좋은 연구했고 인정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100%, 120% 사이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 저는 난 당연히 미국에 가서 박사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토플이라든가 GR이라든가 지금은 GR은 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사전 질문 중에 그 질문 중에 나왔던 내용은 보통 특히 국내에서 석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유학을 가겠다, 박사를 유학을 가겠다 혹은 석사만 졸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들 굉장히 많이 잡으시니까 그때 교수님과 언제 자기가 유학을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박사에 유학을 갈 때 주소 교수님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유학을 준비하던 다른 친구들을 알게 됨으로써 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주소 교수님도 이제 제가 박사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시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하길 바라셨는데 더 큰 세상에서 이제 제가 박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거는 좀 일찍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석사를 들어오면서부터 아니면 석사 초반부터 그러면 이제 지수 교수님도 뭔가 좀 아 얘는 이제 박사를 다른 곳에서 할 애구나 라는 그거를 딱 알게 되시는데 그거를 좀 미리 말씀 안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면은 좀 교수님께서는 좀 힘드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또 교수가 되어 보니 교수가 된 입장에서 보니 아 나는 정말 얘를 정말 사랑하고 얘를 지도로 멘토링을 많이 했고 정말 얘한테 시간과 애정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아 나한테 박사하고 다른 데 박사를 한다고 하면은 아 이제 사람은 다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 만큼 받을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간 심리 게임 그런 네고시에이션 약간 그런 걸 되게 잘 딜을 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지도 교수님은 평생 가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부일 때 그러니까 석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런 지도 교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되고 싶은 그런 분들과 선택을 해서 미리미리 그분들과 자신이 잘 맞는지 그것을 그거를 잘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누군가의 석사 혹은 박사 지도 학생이 되면 이거는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비슷해요. 결혼을 한 번 하면 한 번 하면 이제 한 번 사인을 하면 이거를 끊어내기가 힘들잖아요. 이혼이라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평생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인을 하기 전에 굉장히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학부 연구생으로 인턴십으로 자대든 아니면 다른 대학교든 관심 있는 분야를 미리미리 섭렵해서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컨택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 대 사람 대 일이어가지고 인간이 나랑 이 사람이랑 잘 맞는가 그거를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연구를 잘하시는 분이지만 나랑 잘 안 맞으면 그건 힘들어요. 석사나 박사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전략적인 접근은 미리미리 알아보고 그분이 그냥 블라인드로 그냥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랑 나랑 잘 맞을까. 그리고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학부생일 때 학부생 연구를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하셨으면 외국 대학에도 그런 썸머 인턴십 제도가 있어요. 학부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 미국은 절대로 그런 무료 노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스타이펜드, 기숙사 이런 게 하우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가 되시고 영어 학점이 되시고 그다음에 학부 1, 2, 3학년 때 참여했던 연구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3학년, 4학년 때 여름방학 때 외국에 있는 연구소, 외국에 있는 대학교에 학부생 대상으로 한 인턴십에 썸머 인턴십에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저는 미국을 가장 잘 아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강한 추천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이 학생을 언제부터 몇 년도, 몇 월부터 받고 얘는 이런 이런 프로젝트에 관여를 해서 이런 역할을 했고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주실 분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 학생은 내 지도부 학생이어서 좋은 학생이야.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교수님이 그 정도까지 적어주려면 그 교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어렵고 1학년, 2학년 때부터 미리 쌓아두셔야 되죠. 단순히 수업을 듣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연구의 길이 연구에 대한 마음이 이미 서신 분들은 좀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만약에 지금 만약에 학부생이시면 근데 이제 석사생이시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국 그런 제가 저도 잘 모르지만 검색을 좀 해보니까 한국연구재단에서 이공계 혹은 여성 이런 분들이 교환학생 같이 6개월이나 3개월 정도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석사 학생이다. 박사를 지원할 거다. 하지만 교수님과 이미는 얘기가 끝났다. 나는 석사하고 나간다. 근데 내 석사 과정이 2년이 아니라 2년 반 정도 되는 거를 상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라면 석사 때 그런 교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연구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갔다 올 것 같아요. 왜 그게 중요하냐. 박사를 지원을 하거나 포닥을 지원을 하거나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내가 그 사람을 아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만약에 3개월이라도 그 교수님 실험실 밑에서 학생으로서 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은 3개월 동안 나를 보는 거죠. 그 날 보고 다른 미국 대학에 지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추천서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고 하면 한나라는 학생은 1월부터 3월까지 내 연구실에서 이런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했고 그동안 어떤 포덕이랑 일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논문에 들어갔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 박사 과정을 지원할 때 추천서가 3명 다 한국 교수님 같은 대학교에 있는 것보다 한 명 정도는 외국 대학교 나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수님 나를 아는 교수님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스트롱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생일 때는 학부인턴십 석사생일 때는 석사인턴십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요. 박사 과정이시더라도 나중에 포닥을 나가실 때 이런 식으로 연을, 인연을 맺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제가 생각해보니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국연구재단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펀딩을 받아서 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도 교수님과 굉장히 연관, 릴레이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을 선별을 해서 그분들의 실험실에 테크닉을 배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 가했으면 같은 한국 분이지만 어쨌든 그 교수님은 미국이나 유럽에 계신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온 레퍼런스 레터가 굉장히 스트롱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해외 경험을 쌓고 싶은 분은 그리고 또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좋은 실험실에서 그런 경험을 갖고 싶은 분은 외국에 가서 몇 개월이라도 교환 프로그램을 했던 그런 스펙을 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석사 때 시기 말해서 논문이 좀 잘 나왔어요. 저는 GPA도 굉장히 평범하고 3점 몇이고 평범한데 저 어느 중에서 석사를 안 했으면 박사를 못 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사를 나와보니 석사를 하지 않아도 학부만 졸업하고서도 박사를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부 때부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교수님과의 인연도 굉장히 깊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추천서를 받고 그리고 좋으신 분들은 운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논문도 코어서로 공저자로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선 석사를 하고 나서 영어 토플이라든가 GPA를 준비했기 때문에 3년 반 학부 졸업하고 3년 반 후에 박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 타임러스는 결국 4년인데 4년이 그거 필요 없이 바로 학부 졸업하자마자 6개월 후에 박사를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신이 얼만큼 열심히 알아보고 자신의 길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생활은 이제 저는 이제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그 와이코넬, 그러니까 코넬 대학교가 시즌 이사카라는 뉴욕 맨하탄에서부터는 차로 5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본교는, 메인 캠퍼스는. 그런데 이제 그 메디컬 칼, 그러니까 의대는 병원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맨하탄의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간 이제 코넬 의대는 이제 메보리아 스마케링 캔서센터라는 연구소인데 이거는 MD, 엠더슨과 함께 전 미국 내 1, 2일을 다투는 암센터입니다. 이게 정말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이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 2대는 그래도 길 하나는 약간 이렇게 빗겨져 있는데 여긴 진짜 정말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PhD 학생을 받으면 실험실이 연구소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MSKCC, 메모리아 스마케링 캔서센터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와이코넬에도 갈 수가 있고 그런 식의 어필레이트 되어 있는 PhD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퍼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되게 많이는 좋은 학교를 많이 받았었는데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학교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사전 질문에서 나왔던 부분은 학교 선택의 기준이 있었냐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셨냐 이런 질문이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지금은 저는 이 스타이팬들을 못 받았죠. 왜냐하면 저는 졸업한 지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4만 불이 넘어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4만 불이 넘는데 이게 뭐 제가 지금 하버드, US, UCSF, 스탠포드, 코넬 이게 다 이제 맨하탄, 보스턴, 샘프란에 있어가지고 비싼 동네이긴 하지만 이게 좀 싼 동네로 가면 좀 스타이팬이 깎이긴 하는데 여기에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렌트가 좀 있습니다. 물론 학생일 때는 이제 하우징이 이제 프로바이드되기 때문에 하우징에서 세이브 그러니까 그냥 포스닥보다는 세이브되는 돈이 많긴 한데 예를 들어서 쉐어드룸 그러니까 룸은 따로 쓰지만 아파트에 두 명 있는 그거는 저는 800을 냈었는데 그거는 지금 거의 한 1,000 넘는다고 얘기는 들었고 만약에 혼자 쓰겠다 그러면 저 때는 한 1,600이었는데 지금 2,000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섭시다이제이션이 들어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공하는 하우징의 기숙사의 경우인 거고 만약에 그것을 그냥 마켓 프라이스로 하려고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인데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고 이러신 분들은 이걸로 살기는 힘드세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뭐 미국 저는 이제 미국을 얘기했지만 한국도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석사든 박사든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생활 이상을 할 수 있는 돈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서 장학금을 받으면 또 더 그게 어데이션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걸로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하기는 힘듭니다. 생활은 가능한데 이거는 어떻게 책정이 됐다고 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이 비참하지는 않는 그 정도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숫자상으로는 되게 많아 보이고 또 환율 때는 되게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물가가 미국은 필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비싸요. 집값이라든가 밖에서 막 사먹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집 안에서 혹은 뭐 대개는 굉장히 아껴서 사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원생은.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은 학교에서 스타이팬드를 주는 오퍼를 줍니다. 만약에 스타이팬드를 못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스타이팬드를 주고 그다음에 투이셜 웨이브 되는 거를 주고 이게 이걸 못 받으셨다 그러면은 가시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말인 즉슨 다른 학생들은 다 받는데 자기만 못 받았다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그 학교 자체가 그런 외국인이라든가 그런 학생들한테 투이셜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박사는 수시면서 딱 정해져서 졸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길어지는데 이게 집에서 등록금을 가져와고 또 생활비까지 가져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제 이런 박사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른 충분히 좋은 오퍼를 받아서 가실 수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생활비 만약에 오퍼를 못 받으셨다고 하면 아마 그냥 조금 더 다시 준비를 하셨거나 국내 박사를 준비하셔서 호닥을 가시거나 그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금등적인 게 등록금 내면서까지 스타이팬드까지 집에서 갖다 쓰기에는 물론 집이 부자시면 가능하신 부분이긴 한데 좀 약간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 이 학교에서 나를 다른 학교들은 혹은 다른 학생들한테는 트위션 웨이브에다가 스타이팬드까지 주는데 왜 나는 주지 않았을까를 자신의 경쟁력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선택의 기준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 있는 거랑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저는 시골은 못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시골 그러니까 좀 학교밖에 없는 그런 작은 소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온 오퍼들은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 굉장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는 작은 도시여도 괜찮다. 막 사람 바글바글 되는 대도시는 싫다.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소규모 그냥 학교, 캠퍼스타운이라고 하는데 학교만 있는 그런 소도시에 가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요. 그게 거기서 갔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스타이팬드는 좀 깎이지만 생활비가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이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세이브할 수 있는 돈도 많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저는 얘기 들었던 게 그레이츠 스튜던트들이 집을 산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싸고 모기지 레이트도 싸고 그래서 한 달에 내는 모기지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여기 한국말로 하면 집을 사는데 집을 살 수 있는 게 미국은 10%만 집값이 10%만 있으면 다음 페이먼트를 하면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달 다달이 원리금을 내는 건데 그 원리금도 크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생 월급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질이 좀 많이 다를 수 있겠죠. 대도시에서 이렇게 작은 아파트에 사는 거랑 소도시에서 내가 집을 아예 사던가 하면 쓰리 베드룸 엄청 막 3, 4, 방 4개짜리에서 방 하나는 옷방 방 하나는 자전거방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랑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소통 영어를 어떻게 하셨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는 싱글로 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친구들을 많이 사겼고 그리고 이제 좀 그렇게 한 3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한국 커뮤니티가 너무 그리워져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랑 교류를 했는데 의사소통은 너무 개개인이 차이가 되게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대다수의 대학교 분들이 학부를 졸업을 하시면서 보통 영어 수업을 듣고 이렇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더 익스포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힘들었어요. 저는. 저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저는 교환학생을 나간 적도 없었고 왜냐하면 약 때는 1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6개월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건 아니여가지고 1년짜리를 갔다 왔어야 됐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됐어가지고 뭐 그래서 갔는데 수업이 됐는데 거의 절반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미국에서 발음하는 거랑 제가 발음하는 거랑 다르고 유사소통은 뭐 개개인의 편차 너무 커서 단순히 말하기는 힘든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일단은 몇 개월 1년 정도는 미국 사회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거기 안에서 일단 거기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인컵 처음부터 한인컵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 수업 듣고 그거 외에는 한국인 친구들이랑 한국인 한국말로 떠들리면서 한국인 드라마 보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 영어 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시간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이 주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군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하면서 봤던 케이스가 몇 개 있었는데 이게 해외에서 좋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을 하시고 그분이 이제 군대를 문제 해결 안 했을 때 아예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포닥을 하시면서 병역특례를 하시는 분들이 봤어요. 연구소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뭐 김빛내리 교수님이라던가 IBS라던가 키스트라던가 저는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루트였는데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박사 할 때 병역특례를 했을 때 이게 좀 교수님과의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과의 알력 다툼 약간 좀 약간 신경전 약간 왜냐하면 난 졸업을 해야 되고 근데 병역특례로 채워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포닥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일단 디그리가 나온 상태잖아요. 하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약간 약간 자신의 그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국내 박사를 하면서 병역특례를 했을 경우에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연구소에서 계속 했으면 그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해외포장에서 나올 때 일단 뭐 몇 년 세이브하고 나오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는 걸 봤고요. 제가 지금 채팅이 나온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원이 대학원이 저는 뉴욕에서 굉장히 재밌게 대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 만약에 뉴욕에서 있는 뉴욕에 대학원이 많아요. 연구소도 되게 많고 뉴욕에서 만약에 박사과정을 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저는 강추를 드리고 싶고 제가 나중에 이메일 제가 공개할 건데 이제 만약에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메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끝내고 나서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글래스톤 인스튜에서 포스닥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게 포스닥을 진행을 할 때 포스닥 랩을 어떻게 결정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그냥 콜드 이메일이라고 그냥 이메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새 약간 다들 아시겠지만 이메일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근데 조금 내가 가고 싶어 할 만큼 좋은 실험실을 운영하고 계신 교수님은 제가 받는 이메일보다 몇 배는 더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몇십 개의 이메일 중에서 내 이메일이 이렇게 딱 눈에 띄려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논문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논문이 가장 굉장히 좋으면 박사 때 내가 샌에드 사이언스는 됐다. 그 이메일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스닥을 지원하는 사람들 답장 안 하더라도 들어가서 CB를 첨부를 해놓으면 보거든요. PDF니까 핸드폰으로 보는데 사이언스 바로 답장합니다. 교수님들한테 가장 강하게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사이언스죠. 근데 커버레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메일의 내용에 그냥 뭐 CB만 내 레주메일만 첨부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커버레터라고 그 이메일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면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커버레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아니고 그냥 메터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메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한 장짜를 위에 얻는 거예요. 내 CB 내 논문을 프린트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커버레터는 그 위에 얻는 건데 이 얻는 그게 포맷이 있어요. 그 교수님한테 그 교수님의 연구가 나의 리서치 인트레스트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나는 당신의 시험실에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리서치 아이디어까지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잘 적어야 돼요. 이거를 딱 읽으면 어? 얘 내 논문을 읽어봤네? 나 뭐 하는지 아네? 내가 앞으로 관심 있는 거 얘가 뭐 할 수 있겠네? 약간 딱 그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그리고 영어는 무조건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머가 만약에 커버레터에서 틀렸다? 그러면은 특히나 나이 좀 있으신 교수님들은 어? 영어를 이 정도로 하는 애를 내가 데리고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커버레터가 정말 자신의 모든 거를 그냥 딱 한 장짜리 이메일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커버레터가 먼저 그 다음에 CB를 보잖아요. CB로 들어가는 것도 클릭이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커버레터에서 뭔가 다 표현해주면 좋아요. 나는 뭐 서로 스태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박사를 하면서 이런 연구를 했고 너의 리서치를 봤을 때 내가 너네 실험실에 가서 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Based on my previous experience. 이런 식으로 쫙 그렇게 한 몇 문 몇 문단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미국에서 뭐 온 지 얼마 안 된 뭐 저 같은 아니면 좀 약간 미국에서 경험을 많이 해보신 혹은 얼마 전에 포닥을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랑 컨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는지 이런 식의 커버레터를 이런 거 보시면 좋아요. 이걸 아니면 그냥 혼자 쓰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 가장 편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내가 뭐 해역표닥이든 구내포닥이든 내 CDC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논문 심사를 해주신 교수님 혹은 내가 박사 과정 동안에 나의 프로그레스를 옆에서 잘 봐주신 교수님이 아는 교수님한테 야 얘 뭐 기현이라는 애가 이번에 졸업하는데 얘 진짜 잘해 라고 전화를 하거나 2회를 넣어주신 게 가장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라도 제가 뭐 지금은 이제 교수가 된 입장이지만 누군가 사랑을 저도 막 뽑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화해서 야 있잖아 그 A라는 학생 너네 실험실에 관심 있다고 하는데 내 생각할 때는 A 진짜 열심히 하고 내가 학부생 때 데리고 있었는데 아 진짜 열심히 하고 똑똑해 그렇게 저를 받으면 물론 저도 그 학생을 보겠지만 내가 그 다른 학교 제 친구 다른 교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굉장히 강한 레퍼런스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다른 실험실에 계신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같이 포싹을 했던 같은 실험실에 포싹을 했던 어떤 교수님이 미국이 어디에 있다. 그 교수님한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좀 서치를 하는 거죠. 그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을까. 인맥을 다 동행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수님한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든지 해서 이 교수님한테 좀 강한 추천서를 얻어야겠다.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실 교수님한테 자기가 그만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난 학생이어야 중간에 있는 교수님도 자기 이름을 걸고 추천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교수님을 인프레스 시켜야 돼요. 인상적이 해야 그 중간에 있는 교수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원하는 그런 다른 교수님한테 추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중간 매체에서 이어주실 수 있는 교수님이나 다른 호닥불이나 이런 분이 있으면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많이 사용했던 부분인데 학회에 가서 소위 말해서 스무징이라고 하는데 미성말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회에 보통 이제 프리너리 렉처 오픈 프로그램이 나와요. 몇 달 전에 누가 발표를 할 거다. 소위 말해서 그런 필드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와서 발표를 할 거라고 떠요. 근데 나는 그 교수님한테 가야겠는 거야. 그 교수님한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학회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포스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돼야겠죠. 호닥을 나갈 때 정도 되면 박사 과정 때 연구가 많이 마무리가 되고 그거를 이제 누가 이렇게 툭 찔러도 이게 미국식으로 하면 엘리베이트 스피치라고 그러는데 한 3분 1분 안에 내 연구를 딱 포인트만 해가지고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자기 스스로를 준비시켜놓고 학회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렇게 약간 스타 과학자 부르신 분들은 이렇게 가면 지나가면 이제 학생들이나 다른 교수님들도 이렇게 좀 약간 모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에 띄어요. 아니면 눈이 안 띄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접근하면 되니까. 가서 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냥 하이 암 기영리 프롬 와이커넬 프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냥 딱 몇 마디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걔는 나 이번에 어디 박사 때 이런 연구했고 어디다 논문 냈고 니 리서치 인트레이스를 보니까 나랑 접근이 나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포스타 지원하고 잘 맞을 것 같아. Are you looking for 포스타 and do you have any available 포스타 포지션 그렇게 되고 되게 되게 시간이 짧다 그러면은 아니면 뭐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키스톤이라든가 골든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 저는 한 300명 모이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부딪히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럴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하면은 조금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그 교수님이 엄청 대형학회에서 나랑 찰나의 시간 동안 1분밖에 그 사람이랑 마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스피치로 1분 만에 쑤쑤쑤 얘기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소규모여서 그 교수님이랑 계속 이렇게 디너 테이블 같은 거 원래 디너를 좀 오래 먹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 혹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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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피투니티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게 아니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 교수님이랑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아 얘는 나를 숭배하는 혹은 나한테 접근하는 애들이랑 좀 다르네 나랑 되게 대화를 하고 싶어하네 내 얘기를 들어주네 약간 그런 식의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유효했다고 저는 제 경험상 얘기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포닥을 지원할 때 출판 논문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냐 이거는 그냥 좋으면 좋을수록 좋아요. 그냥 남들 다 좋다고 하는 cns 있으면 좋고 그거 안 되면 잠해지면 좋고 그게 만약에 내가 없다. 다 없다. 근데 짜잘짜잘한 거 뭐 좀 앰비트백터 조금 높은 거 나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 커버레터나 이런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내가 단순히 제가 한국에서 박사하신 분들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싫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거 왜 하셨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시켜서 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약간 필패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거는 why did you start this topic 이러면 oh because my professor got the funding of this oh my god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박사를 졸업할 때쯤은 이제 연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고 싶다. 이거는 기승전결이 완벽해야 됩니다. 이게 커버리터를 쓸 때도 그렇고 내가 나중에 인터뷰를 초청을 받아봐서 인터뷰를 가서도 그렇고 단순한 나열이면 안 돼요. 단순히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플로우사이트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내가 웨스터를 할 수 있어요. 테크니션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의 인디펜던트한 리서처로 내가 지원을 하는 거라고 하면 단순히 스킬셋을 나열하고 단순한 프로젝트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이런 스킬셋을 얻었고 그리고 이 과정 또 해서 어떤 리서치 인트레스트가 생겼고 이런 식으로 이걸 잘 버무려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인디펜던트한 리서치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박사를 하는 부분들이 약간 조금 더 수동적인 자세를 조금 더 기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박사를 했을 때 만약에 단순히 정말 테크니션처럼 막 꼬다니고 시켜서 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은 졸업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들이 미국 회사가 들어가기도 힘든데 중간에 여러 가지 스텝이 있어요. 학생을 쫓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딱 그 스테이지 별로 있어요. 이게 퀄리피케이션도 그렇고 박사 자격시험도 그렇고 중간에 이 학생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퀄리티를 퀄리티 컨트롤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도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인데 우리 학교 졸업장을 달고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혹은 다른 연구소에 가서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건데 얘 졸업생을 시켜놓으면 이거는 멀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잘립니다.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다가 중간에 잘리거나 혹은 자기가 그만두거나 PhD 드롭 아웃 라고 하는데 혹은 그만두거나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스탠포드 PhD 과정을 하다가 그만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PhD 과정을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얘가 인디펜던트한 리서처로 성공할 수 있는 애냐 인디펜던트한 띵킹을 하는 사람이냐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한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국내에서 트레이닝을 계속 받아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라던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펠로우십에 대한 질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펀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 되고 있고 펀딩이 단 좋고 모든 펀딩이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결국에 펠로우십이 있는 포스닥은 뽑힐 가능성이 높겠죠. 굉장히 매력적인 캔디데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한국에서 박사를 하시고 넘어오신 분들은 한국연구재단에서 해외 포스닥 지원할 때 그런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오시더라고요. 혹은 이미 나오셨다가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외 박사를 하시는 분이랑 국내 박사를 근데 해외 박사를 하시면 이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사를 오래 하면서 영주권을 따시거나 이런 분들은 NIH에서 제공을 하는 포스닥 펠로우십 T32나 F32에 지원하실 자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런 스태러스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박사를 어디서 했냐에 따라서 펠로우십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냐면 펠로우십 각각마다 자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국인이고 외국인이고 미국에서 연구를 할 때 뭐 국내 박사든 해외 박사든 지원할 수 있는 1년차 때 지원할 수 있는 펠로우십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적어놨는데 HHMI는 굉장히 유명한 파운데이션이죠. 뭐 자넬리아 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HHMI 교수로서 미국에 있는 교수로서 HHMI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굉장히 영광이라고 하는데 HHMI에서 포스닥 펠로우십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대 상황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이너리티 그리고 약간 젠더로는 피메일 마이너리티 일리저빌리티가 마이너리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에 해당되는 것 중 하나가 젠더였기 때문에 피메일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뭐 넌바이너리 뭐 퀴어 게이 대개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케이션 메일이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파운데이션이 원하는 인재상이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문 논의양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포스닥 펠로우십인데 이 같은 경우에서는 캔서 쪽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근데 캔서라고 되어 있지만 시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베이직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이 꼭 캔서를 할 필요는 없는데 약간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캔서 쪽으로 조금 쓰면 된다고 알고 있고요. 헬렌 헤이 위트니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리서치 라이프 사이언스 리서치 같은 경우에서는 좀 다른 게 이게 다른 세 다른 세 펠로우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는 뭐 박사를 받고 2년 안에 포스닥을 시작한 지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엘리자빌리티가 굉장히 스트릭해요. 근데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내가 포닥 1년 차인데 포닥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랑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당연히 포닥 3년 차 4년 차가 나보다 프리너리 데이터가 많을 것이고 뭐 몇몇 분들 같은 경우 이미 논문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엘리자빌리티는 약간 루즈하지만 경쟁력은 경쟁률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박사를 저러고 할 때 저는 셀스템셀 페이퍼가 있었고 셀 네이처 사이언스 페이퍼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박사 지도 교수님이 이제 헬렌헬을 받으셨어요. 포스터를 할 때 그분이 그래서 제가 아 저 교수님처럼 뭐 여기 다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사 지도 교수님이 딱 한마디 했었어요. 기현 You don't have a cns 그 말인즉스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풀을 생각을 해봐라. 박사를 받았을 때 논문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지원을 할 텐데 너는 셀스텐셀 밖에 없는데 이게 되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했을 때 얘기했던 하고자 했던 말은 이게 펠로우쉽을 쓰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요. 힘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쓰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 그 레퍼런스 렛을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스터드 적응할 때 굉장히 엑스트라 시간을 빼가지고 엑포트를 빼서 포스터드 때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혹은 아직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터드 때 내가 어떤 연구를 할 건지 쭉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 내가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뭐 문헌 조사도 하고 어떤 그런 가사도 세워보고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박사진 교수님이 약간 워닝 경고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게 첫 번째고 굉장히 프리스티저스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게 그렇게 쓴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실험이란 거 그렇잖아요. 프로젝트는 캐다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아니면 또 딴 걸로 가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트라이얼 에러를 처음에 포닥 1년차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실험에 투자를 할 시간 동안 네가 그렇게 라이팅을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네가 나중에 그걸 맥업하기 위해서 2년차 3년차 때 프로그레스가 좀 더 늘어지는 게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스로의 그런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펠로우쉽을 쓰는 시간 이만큼 투자를 해서 나는 뭐 앞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볼 프로젝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겠다. 그걸 얻어가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아 이거에 시간 엄청 많이 써가지고 1년차 때 몇 개월은 라이팅이 다 끝냈는데 나중에 펠로우쉽도 못 받고 아 결국엔 내가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아니어가지고 내가 했던 라이팅 했던 그 어플리케이션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또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약간 개인의 선택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1년차 때 펠로우쉽을 쓸 수 있는 인터내셔널 펌스닥트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슷해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 써놓으면 좋은 거는 이게 이런 거 다 지원하고 만약에 영주권이시면 이런 F32, D32 그리고 약간 미국은 파운데이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어소시에이션들이 많고 다이비리스 이런 거 캔슬 이런 식으로 그게 이런 아메리카스 사이티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되게 스페시픽한 필드로 포스닥들 펠로우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되게 약간 필드 스페시픽 분야 전공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그런 부분들에서 포스닥 펠로우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한 번 써놓으시면 약간 리사이클 해가지고 조금 더 라이팅만 좀 바꿔서 다시 어플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자신의 필드에 맞게 알아보시면 될 부분인 것 같고 가장 많이 질문이 나왔던 게 미국에서 생활하기 힘들지 않냐 생활비 포스닥 때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아까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이게 그 NIH 레벨로 생각을 하면 4만 얼마였잖아요 학생들은 근데 이제 포스닥 그 약속으로 보면 미니멈 웨이지로 NIH 레귤레이션이 5만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국 전역에 모든 학생 학교들에게 연구소들에게 포스닥들한테 이만큼은 줘라 이건데 생각하셔야 될 게 한국도 무슨 되게 엄청 시골에 가면 생활비가 별로 안 드는데 한국 광남에서 만약에 내가 포닥을 한다고 하면 생활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케이션에 따라서 이것보다는 더 주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MSKCC도 그렇고 글라스톤도 그렇고 스탠포도 그렇고 왜냐면 생활이 안 되니까 5만 분을 받으면 이제 가장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랑 해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포스닥은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헬스 인슈런스를 자기가 내야 돼요 아 헬스 인슈런스 이게 뭐 물론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 몇 심만 원씩 나가시는 거 아시겠지만 미국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다 내주는데 이제 포스닥이 되면은 내가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섭시다이제이션 하우징도 학생일 때는 예를 들어서 같은 방을 내가 800불을 내고 살았다 그러면은 이게 포닥이 되면 그게 1.2배에서 2.5배로 뛰기 때문에 생활비가 절대로 풍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보다 포스닥이 더 힘들어요 이 레벨을 받았을 때 물론 대도시 기준이에요 물론 소도시에 가시면 이걸 받아도 되게 풍족하게 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뉴욕이라던가 보스턴이라던가 이런 스탠포드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주는 경향이 있고 교수님도 알아요 이것만 이것만 줬을 때 아 포스닥 내 포스닥들이 행복한 삶을 할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조금 더 준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풍족하냐 풍족하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나쁘진 않다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일단 NIH H레벨로 받으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게 글라이스톤이라던가 스탠포드 부분으로 받으면 아 나쁘지 않다 근데 뭐 낭비 샤넬백 살고 이럴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아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포스닥을 진행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박사 지원이나 포닥 지원은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어 제가 아 질문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1년차 펠로우십 지원 시기를 마치고자 졸업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했던 건데 아 왜냐면 제가 아 왜냐면 제가 6년차 때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논문을 준비했던 게 하고 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1년차 때 펠로우십을 쓰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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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년 늦었어요 그래서 7년차 때 졸업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일단 펠로우십을 쓸 수는 있는데 이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걸 다 저는 이걸 다 다 냈는데 결국엔 된 거는 NIH에서 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엔 연구 교수라는 직업이 아카데미아 필드에서 있으실 거면 연구비를 쓰는 그런 경험을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구비를 쓰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분명히 쓰는 게 좋은데 이게 1년차를 이제 박사를 졸업하고 그 실험실에서 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실 거면 졸업을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박사를 졸업을 지금 하든 내년에 하든 나는 이 실험실에 내년까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이 실험실을 떠날 때로 졸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펠로우십이 이제 미국에 있는 특히나 미국에서 펠로우십 그게 어피투니티가 1년차 때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박사가 좀 길어지면 그렇게 엄청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친구들 막 7년 반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5년이나 6년을 하고 포스닥을 지원해서 다른 데서 포스닥을 지원한 친구들에 비해서 항상 이제 비교를 안 하려고 하지만 항상 인간은 비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연차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쟤랑 같은 대학원에 들어와서 졸업만 시기만 1년 늦춰졌는데 내가 받는 월급도 달라지고 나중에 조효수로 부임을 하시게 되면 또 박사 후 그거를 낮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약간 나는 쟤보다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연차로 보면 졸업 때 이후로 세기 때문에 늦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닥 펠로우십을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글쎄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포스닥 펠로우십이 결국에는 좋은 교수한테면 교수님이 돈이 많아요. 연구를 잘하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펠로우십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좋은 연구실에 가면 또 이런 펠로우십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져요. 왜냐면 이거를 펠로우십 어플리케이션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다 보거든요. 얘는 지금 포닥 지도교수가 누군지 어느 학교에서 포닥을 하고 있는지 이걸 다 보거든요. 그때 당연히 하버드에서 가장 잘하는 교수님 밑에서 포스닥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오케이 스쿨에서 오케이 교수님한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펠로우십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교수님한테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느 정도의 논문을 가지고 박사를 졸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실질적으로 약간 전략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 어느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1년을 미뤄서 펠로우십을 준비했지만 그게 다 좋은 결과를 잊지는 않고 결국에는 에피소드2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과의 네트워킹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박사를 7년을 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조금 더 오래 있었잖아요. 박사가 전화하면서 만약에 박사를 하시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좋은 연구 결과를 내면 알아서 연락이 와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인데 내가 새 사이언스 네이처를 냈다. 대표 표시 논문이 됐다. 혹은 F1000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논문으로 선정이 됐다. 교수님들이 연락이 와요. 어? 어? 박사 논문 낸 거 봤는데 우리 학교 뭐 줌으로 해가지고 세미나 좀 해주지 않겠나?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좋은 연구를 실제로 가지셨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새 사이언스 네이처에 혹은 자매지에 내시는 분들이 아닐 수 있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스스로 발품을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한국인 가학자 협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뉴욕 베이스니까 뉴욕 코리안 바이오지스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베이스는 뉴 잉글랜드 바이오 사이언스 소사이어티 그래서 보스턴을 포스닥 하신 분들은 이 NEBS를 보통 아실 거예요. 한국은 보스턴에서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이제 콜리스는 이제 베이애리아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분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참가하고 컨퍼런스 애니얼 컨퍼런스 할 때마다 가서 사람들 얘기하고 그런 것만 하시면 좀 부족해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리더십에 들어가세요. 왜냐? 그 분들한테 교수님들이 연락이 와요. 내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대지만 뭐 서울대 의대에서 혹은 연대 의대에서 아 우리가 이번에 뭐 면역학을 뽑을 건데 어디 괜찮게 연구하는 사람 없나? 이랬을 때 이제 뭐 리콜팅 가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에 직제적으로 아니면 뭐 세미나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과학자협회에 연락을 해요. 보통. 왜냐면 컨택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는 학생이 거기 가서 포사를 하고 있다 이러면 되겠지만 그 학생이라고 해서 그 학생이 거기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모든 포닥들을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한인과학자협회 뭐 거기 대표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요. 그럼 그 대표도 모든 학교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엔 뭘 하냐? 학교 대표님들한테 연락을 해요. 아 그 학교에 이러신 분이 있을까요? 추천을 해주세요. 혹은 아 이 내용을 그 학교 교육 혹은 뭐 대학원생 분한테 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아 귀찮을 수 있죠. 왜냐면 나 연구해야 되는데 아 여기 시간 쓰고 막 이메일 교수님들 이메일 보낼 거 아 너무 귀찮아. 근데 거기에서 장점은 뭐냐 하면 그렇게 그 교수님들이 시적으로 뭐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다른 데 왔을 때 오 이기현 박사 오 아 그때 나 연락했던 이기현 박사 오 오 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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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가냐 아시는 거죠. 내 이름을. 왜냐면 나랑 이메일 한 20통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면 좋은 게 뭐냐 내가 한국에 돌아올 때 혹은 돌아오려고 했을 때 나를 아는 교수님이 절대적인 숫자가 많아야 돼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셀 사이언스 네이처로 낼 거다 그러면 오케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프로젝트는 음 뭐 잘하면 잘해야지 음 네이처컴 음 너 이런 제이맥스 이렇게 되면 이런 걸 좀 하셔서 내가 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하시면 무조건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냥 뭐 그냥 커미티 멤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대표를 하세요. 왜냐 대표한테 이메일이 가요. 교수님이 서울대 의대 서울대 약대 카이스트에서 아 생명과학과에서 아 우리가 신임 교환을 뽑으려고 한다. 누구한테 연락하냐 NEBS 콜리스 NIKB 대표한테 이메일이 와요. 어 그러면 그 내가 대표잖아요. 그럼 금일 그 소식을 가장 첫 번째로 접하는 사람이 되고 첫 번째는 그리고 답장을 보낼 때 대표 누구 누구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은 아 그래 이기현 대표님 이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낸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 내가 생각할 때 국내에 있는 웬만한 학교들이랑 연이 생기는 거죠. 나를 아는 교수님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한테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면 그분들도 나를 나중에 도와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당연히 나중에 그분들이 더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핵인싸도 아니고 이의가 아니어가지고 나는 이런 거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릴만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학회에 한국 교수님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역사 박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교수님들이 막 여기 하시다가 여기에 네트워크 잘 되어 있는데 외국 학회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막 네트워킹 되게 잘 되어 계시는 한국 분들이 있지만 있지만 안 되시는 좀 외롭거든요. 하는 교수님들이 한국에서는 막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갔는데 막 아는 사람 별로 없고 이러면 되게 좀 외로우실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 교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떤 연구하세요? 이런 거 좀 말 걸어주고 그러면은 되게 고맙죠. 그러면은 명함도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고 어 그 학생 어디 뭐 저는 코네르대 어 코네르대에서 뭐 주기세포 한다는 그 학생 어 나 알지 알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학회는 다 아시겠지만 되게 규모가 되게 다양한데 전 세계 전 미 이런 어떤 필드에서 가장 큰 학회가 분명 있어요. 매년 열리는 그때를 가면 몇 천명 몇 만명이 이제 하기 때문에 보통은 한국에서도 교수님들이 다 가세요. 뭐 적게는 뭐 한 10명 이하 많게는 몇십 명이 가시거든요. 분명히 그분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끼리도 막 한국도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대전 뭐 다 다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학회 가도 봐요. 교수님들은 그럼 학회 가서 교수님들끼리 저녁 식사하고 술 한잔 하고 약간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데 한 번 초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내가 식사를 감으로써 내가 알고 알게 되는 교수님들이 열대 명으로 늘어나잖아요. 이게 저는 약간 특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그게 했던 거는 이게 ISCI라고 스템셀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약간 세계적인 학회가 있어요. 그 학회를 제가 2016년에 샌파란시스코에 있을 때 왔어요. 그런데 샌파란시스코에서 그때 박사하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어 누나 내가 아는 교수님도 주의색 파셔가지고 학회 오셨어요. 그분 만나볼래요? 잠깐 해서 잠깐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아 우리 다음 우리 내일 우리 교수끼리 만날 건데 올래?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열몇 명이 모여 계신데 저만 대학원생이고 다 교수님들이죠. 그리고 그 교수님들은 이 한국의 모든 거의 웬만한 학교에서 주의색 파셔를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 그래 그때 ICR에서 만났던 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면 대형 학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따라야 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거면은 학회에 초록집이 나와요. 거기서 한국 교수님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포스터를 봐요. 포스터에서 약간 어플레이션을 봐요. 그러면 약간 맨 끝에 주도교수님이죠. 주도교수님이랑 해서 어 이 정도면은 주도교수님이 오시죠.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혹은 나랑 좀 얘기가 통할 것 같은 분 포스터에 가요. 그날 포스터에 포스터가 몇 개 있거나 혹은 하나 있으면 주도교수님이니까 당연히 내 주도학생 포스터에 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주도교수님 내가 그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을 모르는 분이지만 그 주도학생의 포스터를 가서 질문을 하고 나를 소개하고 혹은 그 주변을 맴도므로써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이랑 친할 수 있는 어떤 그걸 만드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오우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박사하는 포닥하는 친구인데 내가 모르는 친구인데 내 지도학생 포스터에 와가지고 질문도 되게 날카롭게 하고 나한테도 친한 척하고 고맙죠. 당연히. 연을 맺고 싶죠. 이렇기 때문에 대교육 학계에서는 약간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할 것 같고 소규모 학계 제가 말했던 골든 컨퍼런스나 키스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이 컨퍼런스의 목표는 정말 외딴 곳에 이런 연구구 연구하시는 분들을 몰아넣고 이제 민글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교수든 대학원생이든 포닥이 상관없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게 소셜을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약간 워커덜하게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명태를 봐요. 어 한국분이네. 그럼 이제 슥 가서 아 어디서 오셨어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차피 이런 키스톤이나 골든 같은 경우에서는 필드가 굉장히 굉장히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오셨다고 한 말은 어차피 나의 연구랑 연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연구 쪽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혹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 나를 밀쳐내실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있어요. 물론 아 이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 이러면은 좀 자기가 좀 봐야죠. 아 내가 말을 걸었을 때 싫어하실 싫어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그냥 백오프 다른 분한테 가고 근데 좀 약간 어 예예 저는 뭐 어디 카톨릭 대학교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의대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네네네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명화 교환하고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알게 되신 교수님한테 팔로우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이거는 딱 한 방이에요. 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나를 세미나를 시켜줄 수 있는 분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명화를 받았잖아요. 교수님들이 명화를 받았을 때 거기에 이메일이 있어요. 거기에 이메일에 팔로우 이메일 아 교수님 케이스톤 템퍼리즘에서 만나게 해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들어가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이러면서 내 CV 딱 이메일 첨부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만났을 때 좋은 인상 받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메일이 오므로서 내 이름을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팔로우 이메일을 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교수님들이 한 번 생겼다. 그럼 뭘 하셔야 되냐. 무조건 세미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잡 인터뷰를 미리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물론 내가 발표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한국에 2주 정도 와있다. 근데 내가 논문이 나올 것 같다. 혹은 나왔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내가 필드에 계신 분은 컨퍼런스에서 계속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몇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유대를 쌓아오신 분들한테 교수님 저 이번에 한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혹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100이면 100 5라고 해요. 왜냐고 하시면 여기서 학사나 박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세미나 수업이잖아요.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학부생 대상으로 그 세미나 수업에서 외부 연사를 모시거든요. 보통은 내부 연사보다는 근데 특히나 좋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친구가 한국에 잠깐 방문한다. 당연히 시간 내주시거나 혹은 좀 몇 달 전에 하셔야죠. 왜냐면 학기가 있으니까 학기 전에 학기 중에 그 연사 선정하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가장 좋고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특별 세미나를 여실 수도 있고 만약에 정 안 되면 그냥 교수님 실험실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랩 미팅 대신에 랩 미팅 대신에 세미나를 하기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랬을 때 좋은 거는 물론 세미나를 하게 되면 연자료가 들어오거든요.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아 소위소로 하죠. 왜냐면 몇 개만 해도 100만 원이 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킹이에요. 세미나를 하고 나면 보통은 세미나 연자분이랑 같이 교수님들끼리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없는 경우를 못 봤어요. 저는 그러면은 단순히 내가 예를 들어서 교수님 A를 알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세미나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다른 A, B, C, D 분들 다른 B, C, D 교수님이 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가 나를 알릴 수 있는 계획이 높아진 거죠. 나를 아는 교수님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게 저는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포스닥을 혹은 박사 과정을 미국이나 다른 데서 하고 있다. 한국에 2주 휴가를 받아서 왔다. 제가 생각할 때 학계에 남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일주일은 이건 비즈니스 트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주일은 이렇게 학교를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나중에 잡을 나가 있을 때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나중에 내가 리서처 아카데미아에서 리서처로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콜라보레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그런 끈끈한 연을 맺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시간부터 계속 나를 봐왔던 교수님은 나중에 정말 나의 편이 돼줄 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사 과정이라 할지라도 호닥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세미나를 와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이 잠시만요. 네. 박사를 하고 한국에서 박사를 하고 미국에 포닥을 지원할 때 졸업자 언제부터 지원을 하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언더 리뷰거나 언더 리비전이면 이게 저널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셉이 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언더 리뷰가 셀에서 리비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낮아져봤자 셀 잘못이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네이처 컴에 리비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려가면 10점 이하로 쭉쭉쭉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받는 입장에서 미국의 연구소나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이 볼 거고 이게 어디다 될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실수도 있고 근데 혹은 내가 지금 학생들을 혹은 호닥을 지금 막 엄청 액티브하게 구하고 있는데 얘가 연구했던 부분이 내가 딱 원하던 내가 미싱하고 있던 내가 이 분야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스킬셋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뽑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시간도 타이밍도 타이밍이고 이게 가장 세이프한 거는 논문이 적어도 억셉돼서 그래서 뭔가 그런 프로필 리딩 해가지고 진짜 몇 주 몇 달 오면 나온다. 억셉돼 됐다. 이 정도면은 확실한데 언더 리뷰면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세이 사이언스 네이처에서 언더 리뷰다? 하셔도 돼요. 질문이 장단점 포닥 생활을 하고 학교 회사 연구소에서 하는 각각의 장단점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학교 회사 연구 저도 연구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포닥은 내 인생은 계속 되잖아요. 포닥은 언젠간 끝이 날 거지만 포닥 이후에 내가 어떤 걸 할지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돈을 많이 줍니다. 회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학교로 가면 돈이 높지 않아요. 근데 학교가 아니라 회사를 가면 돈을 많이 주는데 이게 서바이벌이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심지어 미국은 교수도 서바이벌인데 회사로 가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얼마나 잘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해서 자기가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얼마나 더 그걸 잘 셀링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근데 약간 한국적이 라고 해야 되나 한국적이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아 아니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 내가 이거 했지만 다른 사람이 이걸 크레딧을 가져가도 괜찮아요. 이러신 분들은 좀 힘든 성경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약간 좀 자신의 그거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텍이 굉장히 트렌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분야가 되게 핫해가지고 이 분야 사람들을 원한다 그러면 그 분야밖에 안 뽑아요.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 한 5년 10년간은 이뮤노언코러지가 굉장히 떴잖잖아요. 그냥 캔서 하시는 분들보다도 이뮤노 세라피로 셀 세라피로 그래서 이뮤노언니지를 베이스로 하신 분들은 뭐 그냥 pct만 받고 좋은 데 엄청난 연봉 받으면서 많이 갔어요. 근데 그 말인직스 내가 이뮤노니지를 안 했다? 내가 이스트를 했다? 내가 뭐 그래서 굉장히 제네틱 그런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굉장히 스케일 세션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 그래 얘가 뭐 클로닝하시고 다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당장 내가 회사에서 끌고 나가고 싶어하는 이뮤노 세라피는 역할을 못하잖아. 그러면 안 뽑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만약에 필드가 만약에 좀 회사에서 원하는 동요가 아니면 물론 회사나 이런 데서는 좀 회사가 뭐 천 개가 다 그거 하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천 개 중에 900개가 그걸 뽑고 있고 100개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내 선택지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필드는 좀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필드에 따라서 회사를 가는 게 더 위혀등이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좀 약간 확확 바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는 연구소는 학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소가 이게 회사 연구소가 있고 학교 연구소가 있을 텐데 이제 회사 쪽에서도 R&D를 완전 R&D 뭐 제넨택이나 노바티스나 완전 R&D를 가겠다. 그거는 거의 학교 분위기거든요. 되게 좋은 연구하셔야 되고 가서 뭐 PI처럼 하셔야 되고 물론 뭐 펀딩 따오고 라이팅에서 펀딩 따오고 이런 건 아닌데 하야 되는 사이언스 레벨이 되게 높아요. 좋은 연구소들은. 근데 이게 좀 약간 회사도 워낙에 다양하니까 완전 R&D를 할 수도 있고 약간 어플리케이션 쪽 트랜슬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매니팩처링 그런 쪽으로 하실 수도 있고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내가 셀프컬처 하나에서 키우는 것보다 이거를 막 엄청나게 큰 몇천 리터짜리를 키우는 거 그런 거를 할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약간 매니팩처링은 조금 더 약간 테크니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학교, 회사, 연구소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있고 사이언스가 그렇게 조금 약해도 어떤 스키셋이 중요한 파트가 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학교는 아시다시피 약간 좀 더 오래가는 게 있죠. 텐이어를 받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텐이어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텐이어만 받으면 미국은 죽을 때까지 한국은 65세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점은 단점은 학교는 돈이 안 되고요. 회사는 장점은 돈을 많이 줘요. 그런데 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노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프리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레이오프 할 수 있고요.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취업한 지 한 달 된 친구한테 얘기 들은 건데 그 회사에 딱 신입사원들이 모두 다 줌에 초대가 됐대요. 50몇 명이. 그런데 딱 그 대표가 줌에 로그인해서 바로 한 말이 이 줌 미팅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지금부로 파이어드라고 그러니까 레이오프라고 이게 왜냐하면 미국은 정말 자유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큐티 잡 시큐티 면에서는 한국보다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플로링하는 인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바이오텍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준비해가지고 인터뷰 준비해서 어플라이 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회사 잘랐다. 3개월 연봉이 나와요. 3개월치 월급이 나오고 3개월치 헬스 인슈런스 줘요. 그 말인즉슨 3개월 동안 네가 준비해서 다른 회사 가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잘려서 진짜 마음이 상처를 받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다. 미국은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회사도 그렇지만 한국 회사도 그렇지만 나도 아 이 회사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른 데 인터뷰 봐서 그냥 옮기면 돼요. 이게 더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이 오면 내가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능력만 되면 뭐 학교에서 교수하는 것보다 몇 배 몇 십 배의 연봉을 받으면서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능력이 되면 근데 이제 아 그냥 난 9 to 6 잡으로 그냥 뭐 스테이블하게 그거는 힘들어요. 조금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회사는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소는 이제 한국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학교랑 비슷하다. 리서치 레벨이 좀 높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잡 세이프티도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연구소도 연구소 자체가 타입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글라이스톤 인스튜스는 연구소지만 학교로서 역할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다 미국으로 포닥을 지원합니다. 지원 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곳으로 지원하는 게 맞나요? 스빌셋에 따라 다르고 필드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단순히 포닥을 몇 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은 철저하게 실력 베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포닥을 10년 했어도 교수가 원하는 스킬셋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안 뽑을 거고요. 그런데 내가 포닥을 1년 했든 안 했든 포닥 4년 차든 내가 원하는 스킬셋을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사이언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뽑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몇 년 차인데 이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경력을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력보다는 스킬셋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싱글셀 어나시스를 해봤나 안 해봤나 나 해봤다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이다 혹은 요새는 워낙에 바이오인퍼메일 그런 쪽으로 사람 뽑는 게 많아가지고 인물너지 쪽 분석을 해봤나 안 해봤나 이런 쪽 되게 뭔가 좀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포닥 몇 년 차가 이상이 되셨으면 약간 조금 더 그 다음 레벨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포닥 완전 그 레벨 없이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좀 약간 조금 약간 스탭 사이언티스트 같이 약간 좀 근데 약간 그거에 따라 다르긴 하네요. 내가 미국에 내가 포닥에서 미국 포닥을 국내에서 이미 5년 차를 했는데 근데 미국에서 포닥을 하고 다시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미국 포닥을 하다가 미국에서 취업을 하겠다는 건지에 따라서 조금 약간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저라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 무조건 아카데미아를 한 학교를 가는 게 맞고 근데 만약 미국에서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약간 스탭 사이언티스트라는 그런 다른 롤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다 대답을 한 것 같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교수를 이제 지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는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설명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서류 심사는 뭐 몇십 명이 몇십 명을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보통은 논문이에요. 보통은 논문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학과에서 이제 어떤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마련돼요. 아 이번에는 우리 학과에서 뭘 하는 교수님들을 모시자. 어떤 분야를 필요하겠다. 근데 물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좋은 사람이면 되겠다. 뭐 코스텍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은데 되게 뭔가 그냥 좋은 논문, 좋은 연구하는 사람 뽑겠다. 이렇게 나온 공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말인즉슨 논문이 되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몇십 명 지원한 사람들 중에 CNS 있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올킬하고 내가 그냥 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전공 스페시파이 안 되어 있는 그냥 뭐 신임 교원 모집인데 모든 전공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그런 것 같고 전공이 굉장히 스페시픽하다. 그 말인즉슨 그렇게 나오면은 아 난 우리는 우리 학과는 정말 이걸 하는 사람 뽑아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셀 사이언스 네이처 혹은 잘 매지가 아니어도 가능성이 조금 내가 만약 그런 논문이 없다 하면은 조금은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과에서 원하는 건 그 전공을 하는 사람인 거지. 그 전공을 하면서 또 셀 사이언스 네이처를 내는 사람 그건 너무 바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 바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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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풀로서 이제 그걸 그리크로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허류 심사를 할 때 학교보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5년을 보는 사람도 있고 최근 4년을 보는 학교도 있고 3년 혹은 아예 그냥 최근 없고 그냥 이제까지 네가 냈던 논문 다 해가지고 점수를 내겠다. 이런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게 공저자를 넣는다 안 넣느냐 퍼스트 어서만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거 공동 퍼스트 어서 중에서 그게 두 명이냐 세 명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학교는 임팩트 페터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임팩트 페터가 셀 사이언스 네이처를 냈어도 또 공동 제1자 5명이면 그걸 다 점 5로 나눠가지고 학교명 되게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기준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그걸 보셔야 돼요. 약간 임용 공고가 나면 아 이 학교에서 내가 갖고 있는 논문이 좀 가능성이 경쟁력이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조금 보셔야 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포뮬라예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 넣고 그러면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약간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 플러스 알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승부를 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네트워킹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게 제가 관련 분야 교수님들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해볼게요. 그냥 A라는 학교에서 주기세포 뽑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인즉슨 그 A라는 학교는 주기세포 교수님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주기세포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과에서는 당연히 다른 학교에 있는 주기세포 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요. 전화를 해서 아 좀 아는 사람 없어? 혹은 우리 이번에 주기세포 뽑으려고 하는데 좀 우리 학교에서 뽑는다고 아는 사람한테 좀 이메일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그 전화를 받으신 교수님이 나를 알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이메일이 오죠. 아, 이기현 박사 요새 연구를 잘하고 있나요? 논문이 나오나요? A라는 학교에서 주기세포 관련 정보를 뽑는다고 하던데 혹시 관심 있나 해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이외일이 오겠죠. 왜냐하면 교수님 입장에서도 좋은 사람은 그쪽에 추천하면 자기한테도 좋은 거니까. 혹은 그 학과 내에 물론 주기세포를 하시는데 약간 주기세포 약간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다른 분야로 하시거나 혹은 주기세포가 아니더라도 약간 다른 쪽으로 하시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콜렉스나 NEBS 역할을 하면서 저랑 연락을 했던 교수님이 있거나 혹은 그 교수님이랑 친하신 분이 그 학과에 있으면 어, 나 얘 들어봤는데 얘 되게 괜찮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죠. 아, 이기현 박사 이번에 우리가 주기세포를 뽑으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는지 직접 이메일 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연락은 안 하셨지만 그냥 속으로 아, 얘가 지원을 하면 괜찮겠네라고 속으로 생각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서류 심사에서 제 이름을 봤을 때 어떻게 어떠시겠어요? 어, 나 얘 안다고. 어, 나 얘 만났고 얘랑 얘기 많이 해봤고 이메일도 많이 보내봤는데 어, 얘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되실 수가 있잖아요. 혹은 얘가 지원자분이 석사나 박사를 한국에서 했다. 무조건 전화해요. 무조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석사랑 지도교수, 석사 지도교수님, 박사 지도교수님을 선정하는 건 결혼이라고 말했던 게 왜 그러냐면 끊어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전화합니다. 내가 특히나 그 교수님을 안다. 어, 얘 어땠어? 분명히 전화하기 때문에 그 지도교수님이랑 친하신 분이 학관에 있어도 좋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단 지도교수님과의 관계를 잘 해놓으시고 두번째 여러분 지도교수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나를 직접적으로 아는 교수님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나에 대한 레퍼런스가 여러 방면에 들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제가 생각했다는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보통 그래서 몇십 명이 왔잖아요. 몇십 명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줄인단 말이에요. 몇 명? 한 명 뽑으면 한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보통은 여전히 워낙에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 발표를 시켜요. 근데 해외 박사를 했든 국내 박사를 했든 외국에서 포닥을 했으면 그리고 한국에서 포닥을 해도 자기 연구 내용은 당연히 영어로 발표를 잘해야죠. 왜냐하면 국제학회에 가서 톡도 했을 것이고 포스트 발표도 했을 것이니까 그리고 그게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미래 계획에서 내가 퓨처 플랜 내가 이 학과의 조교수가 돼서 이런 이런 연구를 할 것이다.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명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내가 하는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분이 절대로 한두 명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30명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하고 있는 내용을 100% 이해해서 커멘트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10분이 안 된다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 20분들은 어때요? 얘가 뭘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잘 하는지, 뭐 하는지 그런 분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잘 셀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브로드한 스콥에서 왜 내 연구가 내가 꼬마 선충에서 이런 제네틱 스크린을 했더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휴먼 디지즈, 드롭 디스커버리 혹은 디지즈 업 그런 메커니즘에 연관이 될 수 있는지 굉장히 큰 브로드한 스펙트럼으로 얘기를 해서 내 연구가 왜 그런 빅픽쳐에서 중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잘해야 되죠. 내 연구만 딱 얘기가 끝나면 아, 이거는 힘들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적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학과 교수님들은 인터뷰 얘기 받으면 학과 교수님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교수님이 하시는 분야는 알코올성, 간독성 이러다 그러면 말을 굳이 슬라이드까지 나눠더라도 말을 하는 거죠. 주교세포를 이용한 연구가 알코올성, 간독성과 같은 실질적으로 인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질환의 경우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 하던 것만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어? 아, 그거? 어, 그것도 가능해? 약간 확 이렇게 땡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 단어를 넣어주면 약품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제네틱 스크린을 함과 동시에 스몰 몰래큐를 이용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스몰 몰래큐를 하시는 분이 어? 그럼 또 내가 하는 거랑 연관이 될 수 있겠구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시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팁이라고 한다면 교수님들 30명 있으면 30명들마다 그 팁을, 키워드를 뽑아서 그 교수님들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실 수 있게 이름은 이렇게 안내하셔도 돼요. 너무 이렇게, 너무 티나게 근데 내용상으로 내 연구랑 그 교수님들의 연구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인재상이라고 이게 한 번도 이제 지어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이제 검색하시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화여자대학교 인재상 혹은 카이스트 인재상 서부대대대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연구소 혹은 그 학교에서 키워내고자 하는 인재상들이 있어요. 원하는 인재상들이 있어요. 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여성 리더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저 이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를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이런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거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총장 면접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채용 공고에 제가 만약에 이게 전과 전 분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크리스퍼를 이용한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넣어야 돼요. 나는 당신들이 뽑고자 하는 그 사람이다. 그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나는 크리스퍼를 이용한 뭐 제네틱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공접박성 그 점수를 100점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를 아시는 분 혹은 나를 아는 교수니까 친하신 분이 그쪽에 있으면 이렇게 좀 뭐 한마디를 할 때 어 얘 이렇던데 어 근데 걔 내가 아는 교수랑 친한데 뭐 보니까 모르는 거 같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면접을 잘 봐서 총장 면접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게 이게 좀 총장 면접까지 갔다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등이 아니었던 건데 학과에서는 점수를 교수님들 회의를 통해서 무조건 1등부터 2등, 3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명만 올릴 수가 없어요. 총장 면접은 한 명만 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1순위랑 2순위의 점수 차이를 좀 둬서 올려요. 그래서 아 총장님 1순위가 저희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올리는 건데 그지만 2배수, 3배수 올리기 때문에 이름 하면 죄송하지만 2위랑 3위분도 올라가세요. 그래서 내가 총장 면접까지 갔다. 기뻐하셔야 돼요. 당연히. 당연히 기뻐하셔야 되는데 내가 1위인지 1위가 아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가서 기쁘지만 안 될 가능성도 생각을 조금은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학과에서는 A인데 B가 너무 잘한 거예요. 총장 면접은. 그러면은 그리고 또 A랑 B랑 점수가 아무리 넓게 벌리려고 해도 B의 논문이 워낙에 강해서 A랑 B의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총장이 A를 뽑고 싶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A를 뽑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만 했을 경우에는 그게 그냥 완전히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학과랑 이게 무슨 종합대학으로 치면 학교 본부랑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학교마다 또 다르고 학과 힘이 굉장히 센 경우도 있대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게 보통은 이제 하야키가 분명히 총장님인데 이 학과에서 이렇게 강하게 추천이 들어가면 이거를 노 비토를 한 경우가 역사상 없었고 그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교수회에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총장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면 무조건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공부를 해서 이 학교를 내가 왜 오고 싶은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토리테링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 학교가 원하는 인재가 나다. 혹은 이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를 내가 잘 키울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총장 면접 때 총장 한 분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학부처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그런 포지션들을 가진 고직 교수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인문과 교수님한테 내가 아무리 셀컬처를 잘한다고 얘기를 해봤자 이게 컨셉이 오시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결국엔 나중에 선청성 심장 기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프리벤틱 메디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레이 어디언스 대개 뭔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로 잘 풀어서 그와 동시에 과학적인 임포턴스는 굉장히 잘 딜리버리 하도록 그래서 약간 그런 워딩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 총장 면접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장 면접까지 하고 나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총장 면접을 했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고 근데 총장 면접까지 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이 분 이 마인즉슨 다른 학교에서도 그 캔디 데서 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서류 면접 통과했기 때문에 논문이 어느 정도 이상이고 인터뷰 통과했기 때문에 발표도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장 면접까지 됐는데 안 됐다? 괜찮아요. 다른 데 가셔서 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거 하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자를 뽑는데 이 교수사회가 한국 교수사회가 정년 전까지는 쭉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라고 치면 회사의 신입사원을 뽑는데 그 신입사원을 한 번 뽑아놓으면 이 신입사원이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투자를 방법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서 그게 논란이 돼서 그렇게 퇴식을 하지 않는 이상 한 명이 들어왔을 때 학과에 몇십 명 없잖아요. 근데 신입사원이 딱 그 학과에 신입 교육원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만약에 만에 하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논문이 셀사이언스 네이처가 되고 내가 정말 뽑고 싶었던 전공적화적이고 그것도 하더라도 내 나랑 뽑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면접에 통과해서 인터뷰 요 때 레퍼런스 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교수님들 입장에서 이 학생이 포스닥을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퍼스펙티브를 약간 바꾸셔야 되네요. 교수님들 입장에서 나를 뽑을 것인가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교수님들이랑 친하신 다른 교수님들이랑 나랑 친해서 나에 대해서 강하게 강하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면 아, 걔 괜찮다. 아, 걔 나랑 얘기해봤는데 어, 괜찮아. 싹싹하고 일도 잘하고 엄청 좋아.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알 것 같은 분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꼭 진호 교수님 아니어도 돼요? 전화를 걸었는데 아, 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레드플라이인 것 같아요. 적신호이기 때문에 이게 인적 네트워크, 그다음에 레퓨테이션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한인 네트워크 이런 과학자 이런 걸 전혀 안 하셔가지고 혹은 네트워킹, 학회에 와서 다른 교수님들 얘기하고 이런 건 전화 안 하셔서 논문은 좋은데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학과 입장에서는 어, 이 사람 논문은 좋은데 어떤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터뷰만 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회를 참가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른 교수님한테 많이 알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똑같은 논문에 똑같은 임팩트 팩터 점수가 있어서 똑같은 분야고 똑같은 분이 있을 때 사람은 아는 사람 뽑아요. 이게 가장 저는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연구가 너무 떨어지면은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가 좋으신 분이 뽑히는데 연구가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인전 네트워크를 놓치지 말아주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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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